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대구의 현재 기온 8도, 영천 6도 보이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5도, 영천도 15도 예상됩니다. 문경의 아침 기온 5도, 구미 7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낮 기온은 문경 15도, 구미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안동의 현재 기온 6도, 영양 5도로 출발합니다. 낮에는 안동 16도, 영양 14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포항의 아침 기온 10도, 낮 기온 13도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이번 주말 동안에는 토요일엔 구름이 많이 끼다가 일요일부터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고요.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